너가 놓을게 도로가 도로가 먹어놓을게 그냥 음 내 쪽 낙하와나? 일자 잡았다 이번 연방 많이 쳐져있다 쓸거야 나 지금 드라곤 오프 바로 스납 포지션 하나 뛰어들어온다 옥상에 하나? 내 바로 앞에 다운됐어 그 바로 아래 창문 하나 내가 보기네 아래 창문 트위트 확인 하나 집으로 뛰어들어왔나요? 집에 둘 붙던 거 기다려 2층에 하나 노란 데뷔 채용 노란 데뷔 채용 노란 데뷔 채용 하나 기다려 어디 방이야? 그 왼쪽 방이었어 왼쪽 방 지금 거실 그 복도에 있어 복도 알았어 여기 그리고 차구 차구야 1번 이미 하나 붙은 거 있을거야 파티 어디라 썼어 1번 확인 조금만 모르겠 안 들어 나간 거 몰라? 안 조금만 잡았어? 뭐야 내 거 피어 왜 있던 거에 잡은 거지 왜 형이 형이 뛰어온다 잡은 게 같은 팀인데? 아 얘랑 같은 팀인가 보네 아 형 나 죽었어 뭐야 배워가는 거 봐주고 있긴 해 파크하는 거 좀 봐주라 배워간다 배워가는 거 다시 돌아가고 있어 집으로 토이트 배워는 거 하나 기절 죄송해요 네가 높은 거 두 가지 마요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잡아볼게 그럼 살린 거 없어 라스트 하나일 거야 어딘데 라스트가? 나랑 가까운 집 아냐? 핑크 색깔 옷이었는데 나랑 가까운 집 가운데 큰 집 가운데 큰 집 잘게 못할게 기피여 이게 안 죽어? 뭐 이게 안 죽어? 몇 장 와봐 그래 내가 머리를 긁었으면 이겼겠지 괜찮아 기절 나와 있는 거 나와 있는 거 뭐 한 대 차 들어왔는데 핸드 봤다 뭐야 드라인 들어가 있는 거 아무도 게임 라스트 하나 2번 라스트 찍어주라 엄밀 보기냐 사우를 줘 내려와주라 드라고 봐라 오완민씨 폼씨 나 초 따다 와 드라고 존나 잘 맞노 먹어 주위수에서 부치는 거 2번 나무 뒤 아직 하나 기다려 있다 1번 나무 뒤 이렇게 뺏은 거 양강완대 2번 나무 뒤 어 안된다 어 어디야 어디 어디 안가 핸드 가만히 쏘셔볼게 어 차워포장인거다 어 끝났어 아마 1번 라스트일거야 1번 아 4명 아닐수도 있겠다 딴 데 조심 필량 최소 2명은 있어 1번에 지금 3번쪽 나간다 둘 다 1번 나무 하나 지금 3번쪽 하나야 그쪽 둘이야 안차 기절 기다려 기다려 어 확인 근데 너가 먼저 보일 거 같아 원빈아 괜찮 괜찮 나 알아서 해볼게 나 이제 벌레수께라 이제 아 핑 개같이 찍혔어 왼쪽이야 1번이야 하나 기절이고 하나 더 하나 더 아홉 발콧 차단 붙어주는 중 오우 맛있다 니가 죽였어 성정윤 시발 한 칸 맞았다